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정보화사회입니다. 컨텐츠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개념을 바로잡는 시간 10분. 줄여서 개바시.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거에요. 절대로 거꾸로 읽으면 안돼. 시바개바데이. 개바시. 아무튼 개념을 바로잡는 시간 10분. 10분 내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사회라는 것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융합된 사회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을 그러면 ict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정보와 관계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량이 증가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 금방금방 변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해 되시죠.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오케이. 급속히 변해.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보화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제일 짱인 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정보가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지식기반사회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시 공간을 한 걸 넘어서서 모든 것도 이렇게 다양해지는 사회. 이게 이제 뭐냐면 정보화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사회와 지식기반사회는 같은 개념이고 제일 중요한 개념은 다양한 사회. 다양한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품종 소량생산사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품종이니까 다양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식기반사회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와 지식이 원동력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양하다라는 말은 무엇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거 이거. 유연함. 이 유연함 때문에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OX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무엇이 오고 무엇이 X다. 딱 정해져 있었어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저 클 때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더 멋있다며. 그렇죠. 다양해지는 거. 이해 되셨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회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냥 뭐냐면 창의적으로 이제 지식기반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제해결능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죄송합니다.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회가 되느냐면 지식기반사회는 다양한 지식이 폭발적 성장이 되니까 학교에서만 공부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생교육. 그다음에 너무 자주 편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자기주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죠. 정보화 사회와 지식기반사회는 같은 거고 정보화 사회와 지식기반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OX를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과 관계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네. 아까 얘기했어요. 다양성. 다양성은 뭐예요. 주관성이죠. 꼭 기억하실 것. 다양성. 그래서 시험 문제에 혹시라도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무슨 단어에서 오케이. 다양성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고 교육적 관점에서는 그것을 구성주의 또는 문제중심학습 정치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념들이다. 하나씩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도 얘기했어요. 정보화 사회. 그래서 다 품종 소량. 결국은 다 품종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양성을 강조한다. 상대성. 이거는 결국 무엇과 관계되는 것. 주관성. 그러니까 감성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감성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은 객관적입니다. 이성 그랬더니 주관적인데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이성은 객관적이지.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조는 사람. 이성적으로 얘기해봐. 그럼 전부 다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슨 단어를 써놨어요. 해체. 무엇을. 무엇을 해체하느냐. 이 앞에 있는 단어는 몰라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든지 해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좀 미안합니다. 이거 한자 써있네. 이 정도는 알지 그래요. 그렇지. 교사될 사람입니다. 선. 악.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선. 여기는 악.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 해체. 왜 사람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 되셨죠.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추 무엇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가. 라는 걸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보면 학습자가 강조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는 이성적인 걸 얘기해야 돼요. 감성적인 걸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걸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학습자 주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습자가 중시되는 사회. 학습자들 그럼 항상 뭐를 얘기한다고. 필요, 욕구, 흥미 이거 얘기하는 거. 그렇죠. 어디서 또 진보주의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필요와 욕구, 흥미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필요와 흥미, 욕구를 느낀다고요. 문제 상황일 때만 필요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욕구가 있잖아. 어떤 욕구? 교사가 되고자 하는 욕구. 그렇지? 그게 지금 김인식 교육학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잖아. 그렇죠? 욕구예요. 욕구. 왜 그래요? 문제 상황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무슨 문제 상황 이제 발표했는데 시험 봐야 되니까 그 문제 상황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제가 이거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뚝딱 그래갖고 탁 머릿속에 쇽 뚝딱 쇽 그러면 관심 있어? 없지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때만 관심 있습니다. 배가 무지하게 부를 때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지면 먹을 거예요. 관심 같죠? 그게 뭐다? 문제.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포스트 모던이즘에서의 교육을 얘기할 때는 문제 중심 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그건 얘기하겠지만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되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제 누구 문제이냐면 내 문제인데 수술 해결하니까 자기주도 학습이지만 여기 이제 뭐도 같이 결부될 수 있느냐 하면 협동 학습도 결부될 수 있어요. 왜 협동 학습도 얘기해요? 여기는 혼자 하는 건데 왜 선생님이 협동 학습을 얘기하십니까? 이유는 뭐지요? 내 문제이긴 하지만 공통의 문제라면 공통 관심이라면 협동 학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성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협동 학습도 꼭. 객관식 기출문제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아무튼. 그 다음 어떤 문제냐? 현실의 문제죠. 그렇죠? 여기서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교과서의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 그럴 때 현실의 문제. 그래서 현장학습,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요즘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과서만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통합교과적 관점으로 가야 되고 뭐 여기다가 현장학습을 여기다가 같이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현장학습의 개념. 그 다음에 교실에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게 여기 나왔지만 밖으로 나가야 된다. 공통 관심이 아까도 얘기했죠. 협동 학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형화된 것이 없다는 거죠. 정형화된 것이 없다.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티피컬한. 그래서 난티피컬. 비정형화된 이런 개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그래서 열린 교육이 되고 열린 교육은 유연성. 유연성은 결국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전부 다 보여요. 학생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한다.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만들어간다.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초인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동일할 수 없으니까 과정도 평가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수행평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럼 문제중심학습 PBL 갖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서는. 여기다가 뭐지. 신자유주의니까 뭐를 강조해요? 자율성을 강조해요. 왜 자율성을 아까 강조한다고요? 다양성을 주니까. 정보와 사회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양성을 주니까 자율성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뭐 네가 알아서 해. 그래야 있잖아. 정해져 있다면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다양성을 간섭하지 않는 것.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똑같이 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성주의가 되면 정보와 사회가 되면 다양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는 공급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이 되겠지만 그래서 수요자들이 선택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수요자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져요. 그러면 공급자는 왜 책무성을 얘기하게 되느냐 하면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있으니까 그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김이시기도 여러분들도 입맛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런 거 했으니까 니네가 먹든지 말든지 하면 안 되잖아. 수요자 중심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래서 책무성이 있어요. 결국 뭐죠? 우리 교사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 학생.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 학생. 알겠지? 내가 늘 얘기했던 거. 그래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게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탐구 한번 볼까요? 포스트 모더리즘 교육과는 가장 가까운 주장은 문화상대주의가 초래한 학교 교육 혼란을 극복한다. 아니죠. 문화상대주의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대주의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정보화로 가야 되는데 정보화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말이고 그 다음에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통합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뭐가 여기서 제일 강졌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오케이. 다양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얘기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 보편적 이성의 개발을 통한. 그래서 보편적 이성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결론은 뭐죠? 정보화 사회와 뭐가 같다? 그렇지. 지식 기반 사회와 같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다양성, 창의성.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좀 아까 봤었어요. 같은 관점에서 다 얘기된 거. 여기 된 거. 이렇게 이렇게. 정보화 사회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던이즘, 교육적으로 구성주의, 정치의 교육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